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등 세계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내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3년 반 넘게 재임해온 강경화 장관을 오늘 정격 교체했습니다. 후임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내정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이번 정부에서 3년 동안 청와대 안보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가 외교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 지평가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 국가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후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황내정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홍보위원장 등을 지낸 대표적 친문 인사로 분류됩니다.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재선 의원인 권 내정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3명의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박진주